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희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밀착돌기입니다. 밀착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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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소리를 내렸다가 어딱어딱하기 너무 어려워서 마이크를 아예 떼버렸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요즘 식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건강하는 식을 엄청 잘 챙겨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먹는 양을 잘 조절하거나 하루에 안기는 건강식 먹거든요. 근데 요즘 푹 빠진 음식이 라면이에요. 라면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봉지 라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특히나 참파게티 있잖아요.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저희 집 그 라면 박스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가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칠라면 순한 맛이라 짜파게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칠라면 순한 맛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가져와서 끓여 먹었다가 어? 완전 마트에 배에서 소리가 나는데 배고픈 거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제가 종종 너무 짜게 먹어서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짜파게티 세프를 다 넣을 거면 물약을 조절해야 되는데 저는 제대로 물약을 못 맞춰서 다 버렸거든요. 불닭볶음면은 다 다 버려도 괜찮지만 짜파게티는 물을 다 버리게 되면 거의 수프를 그냥 입안에 들이붓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유의해서 조리를 했더니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짜파게티를 조금 조금 꺼내서 먹었는데 일주일에 앉는건 정도 그렇게 저녁에 먹었어요. 그러다가 다 떨어진 거예요. 새로 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라면 누가 다 먹었냐고 마침 새로 사오신거죠. 진짜 신나더라고요. 심지어 칠 라면 순한 맛이 아니라 개운 맛으로 똑같이 사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라면을 사오신 뒤로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먹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콧방에서 앵그리 너구리를 샀거든요. 제가 전에 술라면 더 레드를 먹고 진짜 감동받았는데 너무 맛있게 매운맛이라서 근데 앵그리 너구리라고 해서 희조온 너구리 라면에 3배가 더 맵다고 했나 제가 술 취 샘에서 먹었던 너구리 라면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너구리에다가 고춧가루를 이렇게 많이 뿌려서 냄비에다가 나왔던 떡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춧가루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너무 맛있게 나와서 그래서 그거 한 봉지 사가지고 엄청 아껴서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세 봉지 먹었나? 굉장히 아껴먹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것도 한두 번 정도 먹고 있어가지고 아직 짜파게티를 못 먹었어요. 근데 어제 자기 전에 제가 공복을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있었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면 문제점이 자꾸 콧방에 들어가서 먹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보게 돼요. 다행히도 양이 많은 페달은 생각 가지 않아요. 그리고 페달을 시키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코팡 고팡은 그래도 하루정도 지연이 되잖아요. 로켓 배송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위기가 있었죠. 그 짜장라면이 너무 너무 맛있다 보니까 과연 짜파게티만 맛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팡에 고팡에 다가 매콤한 짜장라면 매운 짜장라면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일반 짜장라면도 너무 맛있는데 이게 매콤해도 정말 좋겠다. 저는 정말 캡사이신 중독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았어요. 좀 놀랬던 거는 틈새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도 틈새 짜장라면 이러고 매운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리뷰를 꼼꼼히 있는 편인데요. 별로 맵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포기하기로 했고 틈새 라면은 오히려 그 카레맛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레맛은 진짜 맵대요.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이 무서운데 한 번째만 사서 동생들이랑 같이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팩만 사가지고 거기에서 한 세 봉지 정도 그려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맛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어 녹심에서 나온 사천 토파게티 그거 그거는 제가 컵라이언으로 먹어본 것 같은데요. 또 먹고 싶지는 안았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뱃속에 난리해요. 생생 야키우동 화끈한 맛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이것도 먹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놨고 하루보 불닭볶음면 이것도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원래는 오리지널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인기가 많더라구요. 저번에 보니까 없어서 구매를 못하더라구요. 오뜨기에서 나온 친친짜라라는 라면이 있어요. 이것도 매콤한 불맛이 나는 짜장라면 인것 같아요. 신짬뽕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신짬뽕과 짜장라면이 섞인 메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체 짬뽕이라는 거야 짜장이라는 거야 했는데 색감을 보니까 짜장인 것 같아요. 적당히 얼큰한 정도의 짜장인 것 같아서 또 풀맛을 좋아하니까 한번 먹어볼까 제가 제가 이제 전날에 이렇게 장바구니에 라면 종류별로 다 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식사를 하고 그 장바구니를 보니까 와 안 시키길 잘했다. 라면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아요. 쿠팡에서 저렴하게 팔수록 좀 볶음으로 많이 팔잖아요. 저렴하게 팔수록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요. 퇴근 벌써 12월 중반인데 1월 초까지 먹어야 되는 유통기한도 있었고 2월 안까지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라면을 하나만 사는게 아니라 여러개 사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일주일에 한 4번 이상은 라면을 먹어야 되는 정도였어요. 안살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방금 먹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살짝 어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할 거예요. 더럽게 얘기 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운동을 하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샴푸가 가족들이 공용으로 쓰는게 있고 개인적으로 쓰는 샴푸들이 있어요. 샴푸가 따로 있거든요. 공용 샴푸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 두피 상태에 맞춘 샴푸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어서 따로 사뒀는데 제 둘째 동생도 그런 비슷한 이유로 다른 샴푸를 쓰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쓰는 샴푸가 있는 자리에 항상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두 개가 더 있었어요. 샴푸랑 린스 세트로 아무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샴푸랑 린스 세트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궁금해서 샴푸를 뒤집어서 유통제한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게 2022년이었나 그랬어요. 그니까 이미 지난 상품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버려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인스타그램 린스에서 살림 관련한 영상 많이 보거든요. 근데 유통제한이 지난 샴푸를 활용하는 법 해가지고 변기에 뿌리면 정수가 잘 된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망설이지 않고 변기 뚜껑을 다 열어가지고 샴푸를 마구마구 뿌렸어요. 꼼꼼하게. 변기 내부를 꼼꼼하게 채워가지고 샴푸로. 근데 샴푸가 좀 독특한 게 색상이 주황색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묽은 요거트 느낌. 아무튼 살짝 당황했지만 그거를 전반적으로 덮어리니까 그 변기 안쪽에 완전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덮어놓고 저는 샤워를 했죠. 근데 제가 보통 씻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좋게 잡아도 그 시간 동안 그거를 좀 방지해놓고 물을 내리면 되겠다 했는데 근데 다 씻고 나서 이제 나가기 전에 아 맞다 훌내려야지 생각이 난 거죠. 와 맞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딱 비주얼이 보기에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주황색 물감을 다 흩뿌려 놓은 느낌이라서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물을 내렸어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잠깐 이렇게 기다렸다가 잠잠해지니까 두근두근 깔끔한 변기를 보겠다. 딱 해서 딱 열었는데. 우와. 변기가 무슨 순간 막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샴푸 때문에 완전 딱한 색상이 돼버렸고 심지어 제가 그 꼼꼼하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 벽이 안쪽 벽면이 샴푸가 묻어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떤 거지? 진짜 한 20초 정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게 그냥 물로 쓸어내릴 수 없는 정도의 점성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변기 중수할 때 쓰는 숄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혼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닦았어요. 저는 사실 손 하나 대지 않고 깔끔한 변기가 되는 그런 기적을 기대했는데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솔로 다 닦아내면서 변기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솔도 그 위에서 샤워기로 씻어내고 다시 꽂아두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물을 내렸어요. 기도하면서 제발 제발 흔적이 안 남았게 하면서 내렸는데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싹 사라져있더라구요. 진짜 다행이죠. 진짜 진짜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문득 넣을 생각을 해보니까 린스를 넣으라고 하셨던가 내가 샴푸라고 착각을 한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진짜 냄새가 향기롭더라구요. 종종 이런식으로 변기 청소하는거 나쁘지 않더라구요. 그런 다음 손이 좀 가더라도 훨씬 깔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쾌적하고 혹시나 저처럼 어설프게 살림을 하시더라도 수습할 방법은 다 있으니까 제가 일단 도전해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자기전에 갑자기 편기 얘기 참 희한하죠 주무셔서 제발 뒷내용까지 못들으셨길 바라고 만약 계속 못들으신다면 이 부분까지 계속 다시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여러분 잘자요 잘자요 여러분 안뇽 안뇽 안뇽